남북 정교 당일 틈은 오늘 자정할 기회에 해체합니다. 왕족? 오범? 그래 내가 보여줄게. 리지아 동지! 왕족이 무사. 봉이야 시디아. 원해서 태어나고 딸도 나한테 말. 동지 날 뭘로 보는 겁니까? 이건 이미 존재. 남주선 동지들을 쏴주기로 한 말씀이십니까? 적어도 20... 죄 어디서도.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니었어? 죽든 설든 전 모르는 일이예요. 60년 동안 적이다 빨갱이다. 절대 믿지 마라 세례식힘 두근대!